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천여수 광양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지난 시간에 순천여수 했다면 이제 남은 건 광양이겠죠. 이 광양은 진짜 지금 현재 포스코 하면 사람들은 항상 포항제철, 포항제철에서 시작했으니까 포스코의 중심은 포항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포스코의 중심은 광양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게 1990년대부터 벌써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 부자 도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 모를 때 먼저 가서 여기 땅을 아니 내가 부동산을 먼저 선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부동산의 귀재 그리고 인류 투자처가 바로 1985년도 시점, 1990년도 시점의 광양시라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공부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에 반드시 짚어야 할 기사를 하나 골라왔는데 그게 뭐냐. 지금 5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한꺼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상승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투자 자금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최대 인상폭 얘기 나오고 22년 만에 최대라고 하죠. 그다음에 빅스텝 0.5%처럼 많이 우리나라는 0.25%씩 올렸지만 한꺼번에 급격한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내놓았고 이게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부동산 시장 최근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금리 오르는 시점에도 부동산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런 기사도 막 나오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 지금 최대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잘못하면 이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꼭지 상투 잡는다고 하죠. 그렇게 잡혀서 잘못하면 내가 그 부동산 부자 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묶여서 한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다음에 누가 와서 내 물건을 사갖고 가느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다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 다음에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지만 올라가는 거 가격 말고도 또 하나 투자하는 사람들의 중요 가장 중요한 여건은 무어냐. 돈을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보통 부동산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라든가 코인. 대출 빚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그리고 빚을 많이 낀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면 앞으로 더 오른다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의 비중이 많은 곳들은 당연하게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의 비중이 없던 시절 그런 시절을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그때 부동산 올랐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엉터리 전문가 얘기를 막 신문에 막 실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정책을 아직 정확히 발표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가격을 안정화시키라고 뽑힌 정부인데 문제는 뭐냐.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고 아예 폐쇄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때문에 제 예상이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굉장히 애매한 말을 많이 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금리 오르는 거 상관없이 긍정적인 정책만 보고 잘못 들어가시면 크게 잘못된다. 이런 때는 어디를 투자하셔야 하느냐. 대출의 비중이 적은 건강한 투자 시장을 찾으셔야 한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부동산. 그거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여수 순천 광양 이 상황. 그리고 약 1985년도 광양 같은 국가에서 투자 발전 개발시키는 곳. 그런 곳을 찾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라남도 남해 3대 지역 하면 순천 그리고 여수 순천 여수 그리고 벌교. 순천 가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힘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벌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광양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양이 돈을 잘 벌게 됐어요. 언제부터 잘 벌게 됐느냐. 1985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 그 시점 완성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광양이 부자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광양 제철소. 광양 제철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넓은 부지가 다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용광로가 넓이가 얼마나 크냐. 여의도의 7배. 630만 평. 630만 평을 바다를 메워가지고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 물이 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일반 물동량 1위인 광양항이 여기 있죠. 물이 깊으니까 큰 배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넓으니까 배가 예인선 필요 없이 마음대로 배가 방향도 전환하고 비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지 않으니까 바로 특별한 선박 승하차 장치 이런 거 없이 선박 예인 장치가 필요 없이 그대로 항해 바로 바짝 붙여서 물류를 바로 싣고 내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물동량 1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지형. 이런 지형에 광양 제철소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풍수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풍수.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광양 제철소가 얼마든지 물류가 드나들 수 있는, 무역할 수 있는 데가 앞으로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광양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 제철소가 왜 여기 들어갔느냐. 전두환 대통령 때 상당히 많은 지역을 물색했지만 결국에는 방금 말했던 한국 커다란 배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조건 때문에 이쪽 광양에 제철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제철소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만 제철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바닷가예요. 큰 배가 못 들어오더라도 배를 어떻게 가까이 댈 수 있게 이렇게 실어나를 수 있는 배 선박, 접안 시설을 만들어 놓은 어떻게든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제철소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을 여기에다 바로 갖다가 실어놓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 석탄 그리고 철광석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돌인데 그리고 철광석 같은 경우 일반 돌보다도 더 무거운데 그런 것들을 싣고 내륙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배라는 운송수단이 물류를 이동할 때 싸게 그리고 많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지. 자동차, 기차 아무리 열심히 날라봤자 이 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철소들이 아예 철광석 나오는 산지가 아닌 이상 내륙에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굉장히 좋은 풍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 기가펙토리라고 하죠. 기가펙토리라는 이 광양 제철소가 생기면서 여기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광양 이 앞에 많은 지역을 보시면 솔직히 광양이 1992년도에 겨우 도시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광양, 광양은 이쪽에 이 광양시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구광양읍입니다. 구광양읍.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 광양시청은 신광양, 동광양이라고 했어요. 동광양, 구광양.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광양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제철소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이쪽이 땅값이 더 비쌌다면 지금 현재는 가격이 완벽하게 역전돼서 이쪽이 땅값이 훨씬 비싸게 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항상 당연하게 말하지만 일자리, 이 돈이 나오는 곳,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돈을 쓰는 곳이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광양시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땅값이 한때는 전라도에서 땅값 상승률 1위를 찍기도 했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건물이 광양시청 앞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도 그만큼 높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었지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하면 이 광양시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 바다의 요건, 그리고 인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커다란 국가에서 넣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광양시를 보게 되면 광양시 주변이 다 산입니다. 그런데 산 빼고 산 없는 지역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이미 모든 건물들, 그 다음 공장, 업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서서 남은 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지역은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땅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뭐죠?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1985년도, 아직 그때는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만약 그 시점에 저희 아버지가 이 지역에 땅을 사놨다면 아니면 여기 처음 건물을 막 지을 때 이곳에 땅을 사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간물주, 건물주가 아니라 아주 좋은 건물들만 갖고 있는 간물주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곳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광양제철 하나 들어가니까 이 국가산업단지, 광양 국가산업단지는 원래 광양제철소에 하청업체 들어간 곳이고요. 여기 조선일반산업단지, 대송일반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갈 산업단지고요. 그 외에도 율촌산업단지도 지금 한참 들어오고 있고 황금일반산업단지도 벌써 들어왔고 율촌산업단지들 이런 곳들이 이 광양시, 광양제철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 지역이 말 그대로 정확히는 이 광양만 전체가 황금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문제는 참 재미있어요. 여수가 우리나라에 전라남도 1위 생산량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수가 여전히 전라남도에서 부자동네이기는 하지만 인구수가 광양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광양이 아까 신도시라고 했고 그곳에 땅이 적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순천이라든가 여수 경계 쪽으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 신도시의 한계상 인구가 적어서 이 생산량이 낮지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광양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돈 제일 잘 버는 데가 광양시라는 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돈 잘 버는 지역 울산도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광양도 지금 여기 보시면 중마동이라는 지역이 일자리가 잘 나오는 지역, 광양 제철수에 사택이 있는 그런 금호동 사택이 있는 지구입니다. 이쪽이 지금 사택 때문에 한때 이쪽이 개발이 안 되다가 한때 이 사택을 노후화 돼가지고 1985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게 노후화 돼가지고 이걸 다시 증축, 개축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던 시점에 이 동광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00년대, 2010년, 2012년 이쯤에서 이곳에 원래 중동, 그다음에 마동이라는 곳이 서로 합쳐져서 원래 갈대와 뻘밭이던 곳이 지금 불과 십몇 년, 한 20년 그새 이렇게 지금 도시가 막 들어서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옛날 사진이고 보면 여기 계속해서 간척사업하고 어떻게든 땅이 부족하니까 땅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도시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요즘 들어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 광양이 2016년, 2017년 돼서야 겨우 순천의 예속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순천이 광양과 여수의 빨대를 꺾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돈 나오는 곳이 자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천이 최대한 광양과 여수 쪽에 가까이 붙어서 이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천안, 아산과 같이 지금 돈 나오는 곳은 아산이지만 천안이 잘 되는 것처럼 이쪽 지역도 다시 순천, 신대지구, 그쪽 부근이 잘 돼가고 있고 그 다음 원래대로라면 이 구광양읍이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도 원래 이 광양시가, 동광양시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곳에 못 들어가고 순천이라든가 이쪽 구광양으로 나가서 살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땅값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가 상승률, 그 다음에 도시가 발전되는 속도는 이 구광양읍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지가 비싼 동네, 그런 곳들에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군입니다. 학군. 그런데 일자리 이동한 곳에 매우 좋은 학군이 형성되는 좋은 예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광양제철 고등학교인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천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지역, 돈 많은 분들은 결국에는 힘 쏟는 게 뭐냐? 서로 비교할 게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게 뭐냐? 바로 자녀의 교육, 교육에다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광양제철 고등학교가 오히려 순천에서 광양제철고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현상,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돈이 많이 나온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양질의 일자리가 고르게 분포하는 곳은 교육의 질도 올라가고 아까 광양 주변에 많은 하청업체와 산업단지들이 계속 다닥다닥 들어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 일자리가 오는 곳에 하청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좋은 학군도 와서 보다 더 명품의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요즘 들어서 공약이 진짜 제가 예상하지만 지방 선거 바뀌고 나면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에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시점에 옛날 한 1985년도나 1990년도 때 이 광양 같은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그래서 그런 곳은 꼭 전문가와 상담에서 항상 올바른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